자, 쿠키런 녹화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어허 자, 이번 녹화는 제가 모바일 게임 메달을 달고나서 처음으로 녹화네요.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BJ 됐어요. 열심히 대충 해야지. 자, 쿨타임 쿨타임이 아니고 해야겠습니다. 여러가지 바뀌었네요. 약간 너프랑 상영이 된 것 같아요. 아, 다 상영이네요. 속도에 따른 점수 증가 김추론님, 기도 등등 다 감사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콩스론자, 맞다. 라스트 오버스 디엣이 나왔다면서요. 그것도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선물 포인트가 무려 3배 시댁 자, 우선 제가 아마 어제 잘 때 코직 코직 메일을 했을 거예요. 코인매직 그래서 우선 코인매직으로 돈을 녹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허, 됐다. 자, 갑시다. 가자. 맞다. 여러분, 앨런 페이지 그거 했다면서요. 앨런 페이지 그거 했다는데? 레즈비언 그거? 레즈비언 공개? 아, 왜 레즈비언이지? 아유, 커밍아웃? 아, 씨. 근데 왠지 그럴 느낌은 그랬어. 뭔가 얘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보였어. 아, 맞아. 걔는 앨런 페이지는 아니지. 이쁘던데. 이쁜 애들은 다 알아요, 지금. 레즈란 말하지 마세요. 야, 근데 게이란 말은 뭔가 코믹스럽고 레즈는 뭔가 약간 야한 도너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마치 그거야. 차가운 공기는 뭔가 깨끗한 공기고 뜨거운 공기는 더러운 느낌. 뭔가 입에 사람 입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 나만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런 거 안 그래요? 야런가 그만 봐. 너무나 많이 보겠습니까, 제가. 하하하하하하. 안 돼! 아, 아닙니다. 자, 가보자. 이번에는 약간 7,000원만 모아봐야지. 야호. 비교 잘하시네. 학원 단위인가? 예. 접, 오케이. 좋습니다. 열어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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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대중, 아, 그, 쓸데없는 탑 위에 바로 자제해주세요. 자제만 해주세요. 너무 쉽, 필요 없을 때는 하지 마세요. 제가 타비제이 발언을 왜 막냐면 타비제이 발언 나오면 계속 나와요. 타비제이에 대한, 타비제이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 계속 나와요. 쭉쭉 나와요. 근데 그걸 왜 재방송에 하냐 이 말이죠. 할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 오케이. 그래도 잘하죠? 흠. 아. 아, 아, 저, 이거 먹으려고 했어요. 저, 방금, 어, 저거. 아, 하, 저거 먹으려고? 일부러. 아, 방금 팬서비스한 거죠. 으 nevertheless, 오, uh, 지? 아니, 뭐 하지, 이거. 아, 뭐야? 왜 맞았지, 이거? 아, 나, 쿠키는 지금 이벤트 중인가 봐요. 초콜릿 주네, 저거. 좋았어 어 또 실패 이거 어 아 이거 떴네 그저 블루 스택 치고는 잘하죠? 야 근데 BJ가 사이트 하는게 뭐가 나쁘다고 해? 나쁜건 아니지만 저는 와이고스에요 정량형은 우떼하고 그 외에 다른 사이트 안해요 개드립? 개드립은 개드립은 옛날에 2년전인가 링크 놀이할 때 몇번 들어가 봤죠 그 외에 사이트 안해요 와이고스는 제 뼛속까지 프렌드이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하면 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여러분 저 뭐해요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안하는건 안한다 해요 일류에 안해요 우떼? 우떼는 안해요 우떼 들어가본적이 딱 한번있어 옛날에 옛날 방송 옛날 방송할 때 제 영상이 우떼에 올라간거야 우떼에 올라갔나? 우떼? 우떼에 약간 베스트 게시문을 뭐라고 하지? 우떼? 왜맞냐 이거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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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너스 타임이네요 왕복 자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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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 됐다 7천원! 야 욕심이 생겨 7천원! 아 미안 개 짜증나네 뭐니 쿠키룸 벙굴 한판에 3압 9천원 벌 수 있어요 어떡해요? 아 이거 진짜 씹힌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다른걸 해야지 왜요? 왜죠? 왜죠? 아 아무튼 이것도 어디야 나도 우떼하는데 안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도 우떼하는데 근데 그걸 말해서 어쩌라고요 저 우떼야 그래서요 아닙니다 체력검수 이거 한번 아니야 제발 제발 나오라 야 얍 뿌아아아아 얍 아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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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제 나온다 얍 아하하하하하 어 코인 나와라 아 씌 코인 매직 아 아하 코인 매직 아 개망인 일 Dai 얍 개 마지막이야 어? 하아 하아 좋아 괜찮아 여기서 이제 본전을 뽑는거야 자 여기서 본전을 뽑는거야 아 되게 지금 아까 몇 대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 몇 강부터 쓸만해요 열 열 강 열 열 강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쭉쭉 해서 이거 하려면 풀강이 가장 좋아요 풀강이 9강인데 8강 해봤는데 솔직히 그렇게 좋은건 모르겠어요 9강가 진짜 좋아요 9강 예 대한민국 월드컵 16강이에요 예 정말 배꼽이 사라졌네요 아니 배꼽이 내 초꼭지 아닙니다 초코 버터크림이 돈 벌기 쉬워요 그래요? 그렇군요 자 제가 여러분들 모바일 BJ가 되었답니다 깔깔깔 모바일 BJ 1등 찍어보고 싶다 한 번 한 번 딱 한 번만 두 번은 상관없어 딱 한 번만 왜 맞았냐고 이거 어떻게 맞죠 여러분들 그쵸? 이 미친 이걸 왜 맞지? 아휴 소름이네 진짜 이걸 왜 맞았을까나? 해적폭탄에 버터크림 하면 2,3만원 벌어요 진짜요? 캐릭터는 어떤 걸로 왜 맞았냐고 아 그니까요 어떻게 맞지? 진짜 이게 블루스텍 약간 버그가 있어요 버그 블루스텍 버그 근데 이어달리기까지 써야돼요 아 정말요? 이어달리기 3천원인데 야 2,3만원 벌면 완전 대박 아니냐? 이어달리기로 버터크림으로 그러면 버터크림 효과가 뭔데요? 저는 버터크림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자 변신! 좋습니다 해적 해적폭탄 이어달리기 초코버터 아휴 뭔가 귀찮네요 해적을 사야되네요 와 돈대박 야 이때 지분조치 좋아 화면 좀 넓히면 안되나요? 행찌른데? 어쩌지? 코인 25%로 줘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납니다 또 이러다가 돈 쓰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진짜 핸드폰 미납 요구 여러분들 봤죠? 트위터 아시는 분 제가 트위터 올렸어요 핸드폰 미납 됐다고 그래서 핸드폰이 정지가 씨발! 핸드폰이 정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겨우 냈어요 겨우 준시템 월급을 약간 빨리 받아서 겨우 냈어요 진짜 말해서 오죽하면 어? 좀 빨리 지급 죄송합니다 핸드폰 빨리 지급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준시템 화이팅 이래서 여러분들 지급을 그랬을까요? 아휴 자 잠시만 카톡 왔다 누구지? 나한테 카톡한 사람이 많은데? 아휴 견자이님 아휴 저에게 위로 위로를 하시네요 아휴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하긴 견자이님 갚으시지 아휴 아주 대기업이지 대기업 아휴 아휴 아닙니다 라리포님 아휴 저분은 우주기업이네 감사합니다 우주기업급이네 저분 아휴 감사합니다 어떻게 두개나 주지 140원? 140원으로 씨발 지지겠다 안돼 그래서 칠샷을 버렸다 야호 신난다 좋았어 초콜릿 이거 어디서 쓰지? 봐봐야겠습니다 초콜릿 118개 있군요 150개면 고급 보물 뽑기 오 야 오 괜찮다 아휴 네 고마워요 500개 크리스톨 30개 꼭 필요해 자 매직코인 나와라잉 어? 진짜 나와라잉 어? 마지막이다 아휴 진짜 마지막이야 더이상 안돼 걔 망나니같은 찌끄러기 쓰레기 아니다 하나만 더 사자 하나만 더 사서 선물포인트를 하는거야 그만둘에 3000이 나오는거야 그럼 나는 메꾸는거지 됐다 이제 선물포인트 이제 오사나 나온다 얍 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5만원 안에만 쓸거야 예후 얍얍얍얍 마지막이야 얍얍얍얍 시댁 진짜 마지막이야 라스트 팡 맛 얍얍얍 진짜 얍 어떡해 진짜 진짜 마지막이야 나 이제 이 이상 쓰면 난 쓰레기야 나 원래 쓰레기였어 아씨 이걸로 이걸로 최고기력이나 뽑아내자 아 이게 개망 개망 진짜 이래서 짜증난다니까 쿠키로 망한게임 아이고 열려들게 고맙습니다 아유 가자 최군기력 뽑자 감사합니다 견제이님 18 개고맙습니다 기다려는 고맙습니다 도미추님 별문사 영계님 감사합니다 이게 체력감속 18% 40%일거 이게 맞나 30% 아 18% 맞을거야 아 40% 맞을거야 이게 진짜 반발의 준비를 하자 어 야 드디어 초기력을 갱신하자 왜 왜 이거 했냐면 이게 스포트라이트랑 효과가 좋거든요 하하 짜증나 아 아 아니 이 이래서 내가 악마맛 쿠키를 아 100% 100%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 리액션으로 금화쿠인 날 때까지 돌릴게요 빨리 나와줘 빨리 나와줘 아 아 야야 2천원 썼어 아 허어 하하하하하하 아 아 빨리 나왔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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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좋았어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 저게 이 악마맛 쿠키가 저걸 먹어야 돼 저 영혼을 마스터 풀 마스터 기준으로 저거를 다 먹으면 뭐냐 뭐뭐 할랬지 어 다 먹으면 딱 쪼쪼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이씨 우선 만원 이상을 벌어야 본전이네요 가자 아무튼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라리뿐님 그 밑에 레니도님 그냥이님 고맙습니다 원래 별풍선 리액션 별풍선 감사하던가 한명 한명 전부 다 해야돼요 원래 개수 상관없이 다 감사하니까 감사한데 이거 너무 많으면 채팅창 방송 흐름이 끊기거든요 저 방송 흐름이 끊기는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뭐 레이아 샹련아 아닙니다 아 예흐 가자 뭘 뻥치지 말어 진짜죠 뒤질라고 아닙니다 예흐 이번엔 뭔가 한 이번엔 8,000원 모으면 좋겠다 8,000원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600원 여러분 타비즈의 발언 자제해주세요 아셨죠 망나린들아 처식이 처식이 뭐냐 아닙니다 어 뭐지 어 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저의 실력입니다 내 저 상자효과 뭐에요? 뭔 상자요? 보너스 타임! 나이스! 가자! 운이 좋은게 아니고 실력이 좋다고 해주실래요? 싱긋? 당긋?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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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뭐가 이번편 목표는 뭐야 일본어 어디서 외웠나요? 학교에요 제가 원래 문과였는데 일본어를 배울 수 있어요 이과는 아마 독일어를 배웠을거에요 뭐 봉주르 아 이건 뭐 프랑스어인데 아무튼 제가 일본어를 꽤 운이 좋.. 성적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수고이! 아.. 아..가은바데! 아.. 이바이 아..수고이 기많이 아..아..수고이 아닙니다 이따키마스요 이따키마스 이따키마스 아 트이네스네 아..거니찌와데스요 거니찌와데스요는 뭐야 아무튼 야메트는 그만하란 뜻이죠 야메트가 기모찌랑 뜻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야메트는 그만해주세요 입니다 야메트 구다사이가 그만해주세요 야메트 그만해 입니다 기모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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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휴대폰 케이스도 아니잖아요 아사 대박! 야호! 맞습니다 그거는 일본인이 붙여줬어 지스타가서 기모찌다! 쿠키 뭐가 제일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많이 다른거 쓰더라구요 왜 두개밖에 안돼? 장난해? 하나.. 사사사사 야호! 밀비트밀비트노 저 근데 일본어 꽤 잘해요 저 근데 견자이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견자이님 일본인인이세요? 사실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생애 먹고 일반인은 일본인은 스티커 떼지 않나? 아니 일본인이 붙여줬다고요 망나니야 그만큼 일본어로 잘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안돼! 야 8천원 야 8천원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방금 전까지 8천원 가능했는데 아이씨 야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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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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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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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티! 뭐하려고 있는거에요? 이것은 블루스택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아 6천원은 어디야? 아싸 야 바로 나오는거 아니야? 아 깜짝아 코인들보다 좋은데 아니야 얍! 얍! 아 미치겠네 아씨 야 안되겠어 오 좋아 여기서 5천원이 나오는거 아니야? 여기서 5천원이 나오는거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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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도록, 그러다 록 가겠습니다. 가자! 채용기랑 한 번 갱신해보자! 출발, 출발! 코인 2배 좋아요? 어쩌라구요? 치트 쓰면서 하면 재밌어요? 재밌죠? 야, 이거 진짜 개많은 여러분들! 아, 짜증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아니, 이게 왜냐면 아니, 여러분들은 설명... 아니, 여러분, 이게 블루스텍이 키가 씹혀요. 이게 원래 제트키랑 그 물음표키랑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면 키가 엄청 씹히네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씹혀요, 진짜. 이거 제가 핑기 같죠? 저는 죄송합니다. 핑기 안 칩니다, 저는. 모든 게임은 현재라면 사기야. 그쵸, 어. 그렇게 따지면 돈이 사기죠, 돈. 못 바꿔요? 그러니까 뭐, 저 지금 마우스라고 있거든요. 마우스 클릭으로. 마우스 클릭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은 막 블루스텍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구요. 근데 왜 그러지? 핑기 아닌데, 진짜인데, 이씨. 아닙니다. 이 능력 보임. 안 보이냐? 폭탄을 떨굽니다. 알트로 날 수 있다고, 알트? 안되는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런 캠, 망만이 같은 스파이냐 썩, 야! 너 스파이지? 아휴. 오케이. 짜자, 코인 두배에요. 원래 여기서, 여기서 아니고, 아까 점수 나올 때 해서 집게 됩니다. 점수 나올 때 집게. 에? 집게리야? 아닙니다. 가자. 와, 이런 시청자가 왜 이렇게 많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궁금합니까? 저는 사실 연인이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연인이라 삶이 맞는 겁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야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글쎄요, 왜 이렇게 많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재미없는 방송을 왜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 연인이요! 모르시나요? 수글이. 패 능력은 뭐예요? 저게, 마스터하면 10초마다인데 10초동안 4초. 네, 이거 무적이에요. 무적되고, 체력 감소가 안됩니다. 게다가, 자격 효과가 있습니다. 꽤 괜찮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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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옅쒸. 지금 2648원을 얻었어요. 아나! 체력 감소가 체력이 멈춰요. 체력이 멈춰요. 원래 쿠키랑 방송하세요? 예, 깜깜하는데 지금 키가 헷갈렸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키가 방금 헷갈렸거든요? 안 믿을거죠, 여러분들. 핑계라고 하면 저를 매도할거죠.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아, 체력 감소 돼요? 넣고 돼서? 아, 진짜? 아, 이거 씨, 망했네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헐. 망했네. 아, 망했잖아? 아, 이럴 수가. 뭔, 이 성우 지망생인가요? 목숨이 좋으시다 아니 그런거 해보자 안좋거든요 기분 지금 저한테 아부를 떠는거 같은데 그런거 안넘어가요 아유 미안해 아 됐다 알아요 악마랑 하면 제가 악마가 안먹는 이유가 악마라면 이거 유령먹으려고 죽어요 유령먹으려고 깝치다가 죽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분을 일본어로 표현하면 기모찐데 지금 맞아 기모찌가 아니네요 안기모찌 저는 성우지망생은 아니고요 성우일은 잠깐 해봤어요 성우일은 해봤죠 게임 캐릭터 성우 목소리 내봤습니다 그것도 온라인게임 제가 성우죠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BJ들보다 제가 가장 먼저 온라인게임에 목소리를 투자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대단한 BJ죠 야호 갑시다 돈을 먹어야 합니다 점수는 뒷전이라고요 아무도 안가는 던전이 아니고 너무 있어서 안가는거죠 이 바보야 어? 망한 게임 아니라고요 저 신사초가스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유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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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한다고 하면 안돼요 유후우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아니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깜쳤네요 오케이 안되네 원래 한다고 하면 안되더라고요 제가 진짜야 저 신사초가스 딱 보면 아니에요 야인이 성우 해볼 생각 없나요? 어 고래는 해볼게요 이 고래장아 아닙니다 제발이니까 돈이 안벌리네요 그러게요 코인두배는 뭐가 어떻게 리그 좋을까요? 코인두배 할 때 원래 체리가 달리면 달릴수록 빨라져요 부딪히면 약간 늦어집니다 오케이 헛 헛 오케이 음유신 비싸요 전 돈이 안개심이나 하아 쪼거쪼거쪼거 한줄기의 빛같은거죠 호호 호호 헷 어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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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헛 오케이 이엣 이엣 허아 쫌만쫌만 더 쫌만 더 쫌만 더 쫌만 더 쫌만 더 허허허허허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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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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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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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미용 죽었네 자 4200원에 벌었습니다 두 배 오 신규로 달성했다 아싸 깡 망나니 새끼들 내 밑으로 집합 야호 훗 망나니 새끼들 왜 죽음 그러게요 얍 아오 체감 야 지금이며 여러분들 제가 점수를 내 타이밍이라오 이엇 영룡 아 도매 자주해주세요 뭐야 이거 핑크초코축키 쿠쿠초코축키 아까 찍혀요 우와 핑크레이저네 슈퍼 악머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40% 체감이네요 가자 인슐리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깝치지 말자 아 두두두두 제가 이거 유령 먹으려고 하면 깝치다가 죽어요 성대모사 해주면 안돼요 안할거에요 성대모사 해달라고 하세요 신입세야 아닙니다 제가 욕했나요 방금 신입세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먹으려도 죽지마 오케이 오케이 이어달리기 좀 새요 이어달리기 있는데요 좋아 좋아 이어달리기 있어요 베이비야 지금 패시 괜찮은거에요 근데 패시 좀 너프 먹었어요 체력 다는건가 야 체력 다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 숙여숙여 이어달리기 설정 뭐에요 이어달리기 설정 그거에요 용감은 쿠키군 하하하하하하하하 땀밋 야 아 이거 점프시켰어 방금 가자 예 미안 괜찮아 여러분 한 대 맞아도 됩니다 왜냐면 저는 체감이 있기 때문에 땀밋 망했다 뭔가 느낌이 안좋아 아씨 아 나 이거 큰일나버렸네 아 90% 체감 체력은 그래도 뭐 그거네 거의 안나는거 좋아 가자 안되겠어 나 이거 이거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 마우스로 이 여전씨 목소리 무서워요 에헤이 미안해 에헤이 미안해 자 신규력을 세워볼거야 유후유후 유후 뭐 귀여울 병신은 아닙니다 저 아저씨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얼마나 동안이냐면 술집가면 미증검사에요 제가 청소년까지 생겨서 여러분들 어? 그런 수준이라고요 아이구 목소리는 이래도 생긴거는 정말 카와역이 동안이란 말이죠 이 인병 막 가면 막 검사를 꼭 해 갈때마다 와우 와우 오오오 오우 오우 음 꼭 하더라고 그래서 와우 이게 일단 먹혀주는거는 한국에선 응? 한국에선 먹히거든 이 외모가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편사 수백 몸인줄 알고 수백 몸은 수백 몸은 신고라지 조회를 왜해 응? 신분증을 왜해봐 좋았어 무척이지 이거 일단만 하자 헉 오케이 두개 먹어 점프 한개 오케이 제발 좋군요 나와라 어? 아 또 나왔네 야 그냥 이거 닥쳐 이거 쿠키하자 체리맛으로 하자 체리맛으로 가자 야호 가자 아이작은 3월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안한다고 했어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 방금 오늘 약간 그 뭐지 게르넬프로 새로운 콘텐츠 나온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발 징징거리지 마세요 아이작 가자님 이거 바로 이거 끝나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할래요 체리가 좋아 체리가 좋아 저는 체리가 좋아 저는 체리가 괜찮지 않나 이거 풀스는요 요즘에 GT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연결하기가 그렇게 귀찮네 야호 먹어줍니다 드랍16님 감사합니다 라스트 오브워스도 다시 하고싶다 물론 되게 쉬운 모드 라스트 오브워스 처음 할 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노말정도 해야지 했는데 노월이 존나 어려웠어 그건 이지해도 어렵다면서 근데 내가 그걸 깼네 진짜 어려웠어 게임 할 때마다 진짜 손에 땀을 졌어 라스트 오브워스 진짜 스토리 쩔어서 이래 하고 싶은데 안 하기 싫은 이유가 이지 한번 했던 이유가 너무 어려워 게임이 자꾸 주인공은 죽일까봐 재밌었어 DLC 나온거 알아요 그래서 할까 고민중인데 해야 하죠 근데 DLC 어디서 사요 그거 DLC 어디서 사지 점프 자꾸 씹히네 이거 비오노트 솔즈 근데 라스트 오브 워스라는건 비교할 수 없죠 감사합니다 PSN이 뭐지 PSN이 뭐에요 DAC를 따로 파는거 아니야 코드로 사는거 아니야 오케이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아 그래야 그건 할 수 있겠다 오케이 나 좀 잘하는 듯 홧 오케이 가자 모던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죠 자신감에서 나오죠 제 자신감의 원천은 자신감입니다 절대 안떨어지는 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자신감 많이 있어 보이나요 저 고1때 아니 고1때 대학교 딱 면접볼때 2학년 있는거야 그래서 막 지금 긴장 안되보인다고 그러는거야 저 지금 존나 긴장중인다니까 지금 존나 자신만만해보인다고 자신만만하게 통과했지 그땐 그렇지 전 어디가도 자신감은 꿀리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맞으세요 학교에서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맞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맞았다 안맞으면 이상해 아닙니다 어디 대학 다녀요 아 비밀 난 어디 대학이라고 다닌다고 말도 했는데 트위터에서 나 모독이랑 같은 대학교 다녔다 시발 소름 알고보니 걔 경기도대학교 다니더만 소름 시발 그런 개소문 난 진짜 싫어요 너무 너무 혐의에요 내가 어디서 한지도 모르면서 아싸 어디서 한지도 모르면서 막 자기 대학 문 예인병도 똘똘만이 아닙니다 무슨과에요 아닙니다 과일하면 말하지 않을거에요 원징어 심리학과? 아니에요 아이씨 체슨자 보다 맞았네 사회복지학과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학과가 침묵질은 좋죠 하지만 저는 남 도와주는거 싫어합니다 그쵸? 저 남 남 도와주는거 싫어해요 아 나 사기도 바쁜데 남을 왜 도와줘 사회복지 그 어휴 난 그거 못해 성격 못해요 물론 좋은건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씨발 말가지마 맨날 죽네 아이씨 아 짜증나 오늘 왜 이러지 어? 보니 야 어떻게 뽑아 어 보호물 우와 어 어 어 어 어 어 과거 열어 과거 열어 과거 대상할수 있나 어 야 내놔 내놔 미국의 지치에 이용상교체 아이씨 게임에서 가슴 만지기 이렇게 큰 죄가 되나 아 나 이러고 부거 으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아 범을 구입하 우워 아 뭐야 최고위야 아니고 그냥 고급이야? 에이씨 뭐야 이야 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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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뿌 뿌 뿌 뿌 뿌 uh 으어어어우 아이.. Так 좋은거야? 아니잖아 다시는! 푸씩 발사 필리폼 푸엉 오..오 2 출석시 크리스탈 1기해 55% 확정 наб сильно 어... 좋은 거야? 아니야, 주뢰기 같은데... 마지막이나... 야 이거 Sounds electric 뽑고 싶다舟 최고급 Terra 아 places 아, ㅅㅂ 아, ㅅㅂ 랍스터 맛이 알렸네 봄을 뭐냐? 쿠키 15개 이상치 아, 이런거 막 사고싶어 이런거 어떻게 해 어, 보물관리 보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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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팔까 이거 이거 팔까 이거 아이작캐어 강퇴할게 그냥 팔까 이거 아이, 좋은거네 이거 좋은거네 이거 수고했어 오늘도 좋은거야? 알았어 이거 팔자 다른거 팔자 확장은 얼마에요? 크리스탈 100개 미친거 아니야? 어? 이거 팔어 그래 돈이나 내놔 이 계집아이들아 뭐냐? 아이구, 나가 신비로운, 어 아 에이 뻑퀴뻑퀴 어, 경험치 코인 6% 증가 야 야, 이거 꾸지지 않나? 돌로만한 핫도그 그쵸? 꾸지죠? 개꾸지죠? 이거랑 이거 개꾸지 이 배고픈 새끼 아유, 배가나 거파라 흠 얘 좋다고? 그래? 어 야, 두개있네 마카롱 소고기 먹어? 하나 팔자 이렇게 많니 너 됐어 완벽해 뭐지? 이거 꾸지지 않나 이거? 보너스 타 이 아이가 팔아 1초 어딨어 너 가져 갔던거 최상급이야? 그래? 너 어떻게 게임하자 방송이에요? 게임 방송이니까요 엽 코인 코인 엽 엽 코인 아, 미치겠네 자 함 감사합니다 함 스타떡 해보자 으헿 이번에 진짜 죽지말자 우네 bread 이 아싸 죽지 말자 어떻게 게임 방송 합니까? 게임 방송이니까요 가자 가자 남은 보너스 타임 올리지 싫어요 보너스 타임 올려봤자 별로예요 모던이 폰게임 추천해주세요 영혼석이 지동계 사도요 죄송 모던이 하트가 왜 이렇게 없으세요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요 모덕이랑 한번 해주세요 모덕이랑 왕 했죠 이달 점프 오케이 다음 캡 던져면 어때요 벨로네에요 오케이 면도기당 면도기당 죄송합니다 진동 면도기 사고싶어 진동 면도기 정령이 형 거 써봤는데 정령이 형 거는 쓰레기더라고요 써봤는데 되게 구졌어 어 그 똥을 들고 댕기다니 아유 정령이 형 집들이 선물로 뭐하려고 할까 정령이 형 곧 이사하거든요 서울에 서울에 그래서 집들이 선물을 신문지 가져갈까 왜냐면 짜장면 시켜먹잖아요 집들이 선물로 짜장면 아 신문지 가져가자 어때요 왜냐면 그 짜장면 그 짜장면 넣을 때 밑에 신문지를 까잖아요 그거 정령이 형이 그 짜장면 사고 나 밑에 그 신문지를 까는거야 안울리게 적절한데 신문지를 들고가자 오케이 흠흠 흠흠 야 고양이 간식을 내가 왜 줘 우리 고양이들도 그 간식때문에 미치겠는데 휴지 주면서 어깨 탁탁쳐요 그건 내가 당할 소린데 아닙니다 모던 입을 선물로 드리세요 닥치세요 좋았어 1200원 달성했다 야호 가자 네 여러분들 저 꽤 거의 뭐지 크리에이터가니까 저를 꽤 알아보는 사람 많더라구요 얼굴 공개랑 한정은 없는데 막 알아보더라구요 모던 입 맞으시죠 하면서 사이더 받아가고 깜놀랬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러는거야 아니 모던 입장 알죠 이러는거야 모르는 데서 모르는다니까 헤에이 이러는거야 뭘 뭘 에이야 모르니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저거 진짜 몰라요 저 머리스타를 바깥에서 못 알아보나 이러는거야 그래서 아씨 누군지 모르겠다니까 모르는 척하는거 아니니 모르니까 모른다지 자기 지스타에서 인사했대 아 지스타에서 만난 사람이 내가 한두리냐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번호 알려달래 뭐지 난감한 표 난감한 난감한거 난감했고 전화번호 안된다니까 헤에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뭐지 실패했지 내가 전화번호 왜 주나니까 어 어 어 어이가 없었어 지금 그사람 방송 보고 있나 보이따 에끼평신새끼야 아닙니다 아뇨 누구지 모르겠어 뜬금없었어 자기를 일부러 모른척한데 아이 몰라 처음 봐 어 뜬금없었어 진짜 거기 사람 없으면 계속 그랬으면 때렸을거 같아 왜 여러분 봤어요? 2단초푸를 뭐지 이거 아이씨 방금 뭐지? 아니요 정치병 으어어 하하하 하 정치병원이라뇨 그런말은 하지마십시오 나쁜말입니다 오오 오오 정말 설레 설레는 플레이였어 2만 먹자 2 2 추구했어 오늘도 야하 이거 컴퓨터 문제에요 아니 컴퓨터 아니고 프로그램 문제에요 이거 컴퓨터라는건데 블루스택이라고 있어요 진짜 오류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류가 많더라구요 아울라우스 언제 아세요? 아하 아울라우스도 해야되는데 아울라우스도 해야되는데 아울라우스도 해야되는데 아 아울라우스도 해야되는데 근데 제가 무슨 게임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맞았냐 모모님 저 유튜브 올린거 다 봤어요 아 진짜요? 대견하세요 용원이 없다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면 고맙고요 가짜여도 감사합니다 정영이형 방송 안하세요? 그럼 왜 여기서 물어봐요 정영이형 방송 공지에 있지 않을까요? 방송하는 이유도 있을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여기서 지랄이야 됐어 오케이 내가 정영이형 방송 안하는 이유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어봐요 따로 형 방송 언제 해? 시청자가 물어봐 이래요? 난 싫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2인병인지 쩔프쩔프 오케이 여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체리 덕분에 어떻게 잘하네 오케이 야 여기 다음 지역 가겠다 이거 그거다 야 야 최고기로 세웠어 오케이 여기가 진짜 어려운데 여기가 어려워 나 여기서 5대 맞을걸 아 아 조아 용감한 아 용감한 쿠키군 아니네 조아 빨려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아딤멘 어 좋아, 점프하면 안되는 구간이야 가려! 야 빨리! 야 천만점 가는거 아니야? 천만점? 천만점, 천만점, 빨리 빨리 스택 싸, 스택 싸, 스택 싸! 아 좋아 좋아 좋아,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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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점프! 오케이 천만점 천만점! 드디 천만점 가는거 아니야? 어어 오케이 오케이 야 흥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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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이 아마 그 말도 안되는 곳인가? 맞다 여기 졸라 말도 안돼 여기 하나만 하나만! 덜찐! 느려지는건 맵효과입니다 으어어어어어 갑자기 빨라질 때도 있습니다 오.. 줄였어 안돼에 안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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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더 rod령 businessman 오케이 큰일났다 꼬준냐 interpretation 악마 변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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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야야야야 야호 우와 이런 하來到 링 APLS 꿀꿀꿀 우와 나 천만 유저라 오예 우아 나 천만 유저야 우와 아싸 나 천만점 그냥 가는데 어쩌라고요 와 야 진짜 기분 좋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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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 천만점 처음 왔어요 와 아 진짜 기분 좋다 뿌듯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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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제 나와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 매직코인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 매직코인 안 나오면 너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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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부모님 아이씨 너 진짜 부모님 아 또 이거 나왔네 만원 나오면 좋겠다 아 아깝다 거의 만원인데 다시 한번 아니야 아 매직코인 나와야 해 어? 아아 매직코인 아이씨 한번 뜰게 아이씨 저 글쎄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펫보다 많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펫 저 펫 많이 없어 저 현질 많이 안 했어요 게임도 많이 했어요 레벨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체감이네 아유 아유 모던이 알만토를 게임하는 거 보고싶어요 아 그래요? 글쎄 알만토 게임은 해야 되는데 이게 저작권이 좀 심해요 아 저 게임 부금도 좀 잡더라구요 이삭 부금도 이제 이삭 개발처 측에서는 관심도 없는데 그 이삭 부금도 이제 저작권으로 걸려요 인디 뮤직에서 가져갔어요 그 저작권을 그래서 이사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저작권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MCM이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유튜브 아프리카 유튜브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를 거의 관리해주는 거야 그냥 그거 지금 생각중이에요 아 그러면 유튜브 그 전략권이 약간 저 호사락이 잡아주고 그 다음 올리자마자 그 광고가 붙고 아 세금도 거기서 내주고 조나기 전에 그거 내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리고 방송 종료하면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로 바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쩔죠? 바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래놓고 유튜브가 가져가는 건 0원 유튜브가 가져가는 건 0원 유튜브가 가져가는 건 0원이에요 0원 아 유튜브 아니고 저는 아프리카 가져가는 금액이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났을걸? 그래서 지금 저도 저랑 정영이형도 고민중이에요 정영이형이 아프리카 본사 찾아가서 물어본다네요 원래 네 저도 가봤는데 귀찮잖아요 언제가요 그거부터 방송 빼먹고 그래서 정영이형이 미끼를 보냈죠 정영이 미끼를 덥썩 물어버리면 제가 그걸 미끼를 확인해보고 두둑썩 물겁니다 근데 절제 공짜는 아닐거야 대신 유튜브 자체랑 계약을 한듯 유튜브를 뭘 계약을 해요 모르면서 이상한 아는 지식 인거마냥 말하지 마세요 근데 원래 그런건 이미 있어요 CJ 크리에이터도 MCM인데 글쎄요 곰TV도 MCM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나마 CJ랑 아프리카 아 근데 원래 에 에 에 에 그게 유명 외국이 우리나라가 약간 늦게 들어온 그런거라고 하네요 옛날에 혀로가 유튜브 관리했을때 유튜브 지가 했을때 외국에서 MCM 계약이 들어왔었어 자기 외국 외국 영어로 자기가 하면 뭐 자기네들이 계약하면 뭐지 당신의 수익은 3배 정도 뛸 것이다 이러고 막 어 대신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식으로 그냥 무시했거든요 아니요 그거 다 그냥 다 와요 다 오는거에요 그냥 그냥 어느정도 인지도 와있다하면 그냥 다 와요 그걸 왜 무시 근데 무시하기 잘했죠 야 외국인들이랑 하 말도 안하는데 어 영어로 몰라서 네 그런거 조심할 필요성이 있죠 조심한거죠 흠 야 나 꽤 잘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허 그럼 뭐가 좋아해 보더님이요 아 너 때문에 맞았잖아 빨리 보상해 정신적 피해 게임 게임 피해보상 빨리 해달라고 아닙니다 근데 맞았네 어디서 안맞는 사입인데 아닙니다 쿠키를 한지 얼마였어요 조용히 해 진짜 나 이거 환불받고싶어 하하하하 환불받고싶어야죠 진짜 내가 이걸 진짜 많이 질렀어요 어 20만원 질렀나 20만원 더 질렀을거에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 스펙밖에 안되요 레벨 1부터 20만원 질러서 숙여 어 방금 코흡이다가 큰일날뻔했네 아 자 진짜 이제 어 전 이제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온거야 미납됐다니까 핸드폰 정지당해서 정지당했다가 얼마전에 돈 냈죠 근데 그건 저번째 할거고 이제 2번 딸꺼도 내야되죠 아휴 쿠키로는 방송을 홍보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아래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스포트라이트 능력이 뭐냐면 저거 빛 스포트라이트 발동될때 예 체력감소가 돼요 원래 멈췄거는 체력이 안달았거든요 체력감소되고 무적이에요 무적이고 뭐냐 그 다음 자석효과에서 자석효과 그리고 검색을 하세요 아 왜 맞어 어허허허 미치겠네 아 정말 빠가데스요 자 대동력이나 대동석은 악어 양띵 모독이 떠오르는 유튜브요? 아냐 저는 유튜브 족밥이에요 개씨발 야 처먹고 있잖아 아 짜증나 아하이 저는 족밥이에요 탈비제의 말은 죄송한데 아하이 아 좀 나와 그리야 6만원 딱 되지 어? 나와라구 숨지마고 나와 하 하 미친 아아 진짜 나와 안나와 어? 나와 매직코인 코인 매직 나오라구 나 5만원까지 쓸거야 5만원까지 쓸거라구 진짜 마지막이다 이야ab 아 아 아 개 이 Vitamin 이 ORJ 진짜 이런 아하 벽